조조의 운수대통 시간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운수대통 맞으시라고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NBN 골드 조선일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민희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새로운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에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각오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조조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여러분들 큰 대국을 만들었는데 조조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특히 제가 조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조의 기운을 받아서 사실 이제 금년에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년 반 정도 매일경제 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이제 오늘이 첫날인데요. 첫 거래일에 보통은 1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전략, 큰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좋은 전술을 짜셔가지고 금년에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 정보를 드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요즘 이 시간이 대박났다고 그러죠? 맞아요. 시청률이 굉장히 좋고 무려 시작하자마자 우리 PD님이 바뀌자마자 30분 늘어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종목으로 많은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조 조선일 매니저님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첫 거래일 시장이 다행히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매니저님의 시장 한마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는 바로 내일장전략 청룡의 날을 차로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 이름이었잖아요. 네, 예전에 드라마 이름이었죠. 보통 이제 갑진년 그러면 갑이 원래 파란색이래요. 그리고 진인 용인데 이제 파란 용이 많은 분들은 막 여유주를 불고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무기가 바로 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땅에 여러분들은 씨앗을 딱 뿌렸는데 뭐가 되냐,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각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해인데요. 오늘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요. 어제는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갑진년에 그렇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10월, 12월 달부터 여러분 싱크홀을 조사를 하고 있대요. 서울시 지역 굉장히 넓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많이 흔들려서 싱크홀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미 일본은 어제 대지진이 또 났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새싹이 움트기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는 업종. 바로 성장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한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전기차. 요즘 보면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도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좋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셀트리온 그룹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업종분들은 1월 달에도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1년 정도 넘게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갈 업종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룡이 날아가기 전에, 여유주를 물기 전에 이무기가 지금 융으로 변한 때인데 이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업종분들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또 청룡의 해인 만큼 청룡의 푸른 기상으로 좀 홀홀 날아오르는 한 해를 한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일장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매니저님의 내일장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월에 이슈가 있는 게 두 가지 업종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종분들 중에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있는데요. 세스 같은 경우는 1월 4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죠. CS. CS.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월 8일 날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주, 2주 동안 또는 1월 달, 한 달 동안에 강하게 이슈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약증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넘게 강했던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좀 조정을 하긴 했어요.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였는데 오히려 바이오업 주문의 대장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셀트리온 기록들이 합병 이슈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 중개 당하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13만 1,500원인가요? 기록을 하고 오늘 장중 보니까 24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관련 주들이 아주 좋은데요. 거기다가 오늘 자회사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발표를 다케다 제약일 아시아태평양 사업권을 전문 의약품 부분을 2,090억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하겠다 발표하면서 상가가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업 중의 대장이 셀트리온 그룹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하루였고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도 이슈가 좀 있었죠.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분들이 하나 바로 이제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했던 기판 업종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기판 종목들이 심택이나 회성DS,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업종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1주, 2주 정도 이상 또는 1월 달 가까이 반도체와 그리고 캐스키에 관리는 관계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분들 좀 관심 있게 내일장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K-바이오에는 새해 큰 재료가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또 가지 못했던 기판 관련주가 또 잘 갔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는 고로한 종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에 이어서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내일장 공략주도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의 또 숨겨오신 종목은 바로 제우스입니다. 네, 제우스입니다. 또 이제 신중의 신이죠. 신중의 신인데... 이름부터 좋습니다. 이름부터 좋은데 이 회사가 여러분의 이슈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뭘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거의 한 300종목을 갖고 모니터링을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뉴스인가요? 네, 이 뉴스입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지난 12월 15일에 나왔던 이슈고요. 12월 16일에 지금 수령으로 해서 0시 56분에 나왔던 건데 원래 제우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관련주입니다. 세 가지 여쭤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세 개를 다 나란히 갖고 있으면서 수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배당을 주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근데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전에 좀 보여주시죠. 앞에 화면 기사를 좀 보여주시죠. 주주가치 재고에 굉장히 힘쓰는 기업이네요. 네, 네, 네. 주주가치에 굉장히 좋은 이슈를 하고 있는데 제우스가 12월 15일에 냈던 회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입니다. 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공급사. 예스가 기업 이름이었군요. 네, 기업이었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예스가 기업인데 보면 미국의 반도체 정비 공장 업체입니다. 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2월 15일에 발표를 하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왔는데 이 회사 예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여기 보이시죠? 첨단 패키징, 생명과학, 모어 앤 모어인데 이 모어 앤 모어가 뭐냐면 반도체 생성 공장의 맨 마지막에 후공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반도체 공정이 되겠군요. 공정, 반도체 공정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모어 앤 모어가 반도체 패키징 건물을 조금 세분화해서 조금 반도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회사가 예스라는 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제우스가 예스라는 기업과 함께 지금 협업을 하면서 12월 중순경부터 지금 계속해서 미국 기업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우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탁월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우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또 나온 이슈가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떴는데 일단 뭐 호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얼마 전입니다. 작년 9월에 또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일본의 증권거래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일본에 상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취하면서 지금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권거래에서 상장을 하면서 9월에 그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부 매각을 하고 한 53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 반도체 업체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슈였죠?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제를 결정했다. 그렇죠. 주주가치 제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원래 좀 한참 이따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10시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20분인가 아마 거래 정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분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난다에 발표가 됐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조금 한 상반기 지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왜 중요하냐. 한 주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두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월 17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7일 매수를 해서 언제 이게 상장이 되냐. 2월 8일 날 상장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주를 갖고 있는데 두 주를 받으면 수익이 200%가 그냥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지금 돼 있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1년 넘게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재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주당 두 주를 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200% 수익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이제 매출이 많이 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면서 배당도 많이 줬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식 수가 천만 주인데 앞으로 200% 이상 이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주가 늘어나면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제우스의 가격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 분석 조금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때 벌써 11월 달에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많이 터진 폭발하면서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 보통 이제 제우스가 배당을 꾸준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는 의도로 상당히 좋은 의도죠.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놔가지고 이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이 가격이 5만 8,500원인데요. 이게 이 회사를 상장 이래 신고가입니다. 가격이 신고가인데 지금 보세요. 차트가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약간은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차트상으로 5만 8,500원을 슈팅에 나면서 돌파하려면 제가 보기에 더 멋지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7일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시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한 줄로 샀는데 두 줄로 주면 그렇죠? 더물어 200%의 수익을 드리는데 안 살 분이 계신가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일석이조인데.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장비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ES라는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실적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일 또 이런 이슈 하면 또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대로 5만 8,500원을 돌파하면 1차 목표는 간단하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밑에 있죠. 시초가, 저희 프로그램이 시초가 공략이에요. 그래서 따로 매수가를 들이지 않고 내일 시초가를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를 5만 8천원을, 1차 목표가를 잡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 8,500원이 상장일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5만 8,500원을 가볍게 돌파하고 만약에 종가가 이 위에 형성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목표가격은 충분히 10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6만원에서 10만원이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하는데 거의 2배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손절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만 5천원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제우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8천원 1차로도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더 기상해질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메이저님과 한층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를 여러분 검색하셔서 조선일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침 6시 30분부터 저는 늦게까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많은 종목을 드리지 않고요. 한두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죠. 어떤 때는 상한가도 직행을 하는 그런 일이 번번 벌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료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무료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개편이 되면서 제가 월수타임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고요. 내일하고 다음 주부터는 월수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장 끝나고 바로 오후 3시 30분에 제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또는 MBN 골드에 들어가셔서 방송을 보시도 되는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내일 방송은 무료방송은 없고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바로 오후 3시 30분에 무료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